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피디입니다. 뚱피디는 어부징을 했다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어부징 관련해서도 몇 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일대 문의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어부징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NC에서 조금만 일을 했다면 솔직히 어부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채팅, 채팅창에 어부징 관련 내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NC에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부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거래 사이트까지 NC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채팅창은 NC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스트리머들이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 관련 영상도 많이 올렸었고 그러면 진짜 NC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 관련 단속도 진짜 빡시게 했을 텐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토들이 헤엄치고 다니는 이 세상, 이 게임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게임 접어야 되겠죠? 저는 어차피 게임을 접을 거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부징을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생생하게 한번 카톡 내용을 일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화면 보이시죠? 영원한 고객 지원이라고 해서 5월 27일 날 제가 여기 채팅에 올라오는 사람 중 한 분에게 카톡을 직접적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교케 관련해서 문의했더니 5만원이라고 합니다. 현금 5만원을 주면 장교케를 완료해 주겠다. 그래서 나는 좀 합리적이 못하다. 나는 장교케 현재 4마리를 했고 6마리가 남은 상태니까 3만원에 하자. 솔직히 지금 5만원을 10으로 나누면 어떻죠? 개당 5천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난 6마리가 남은 상태가 오르게 30, 3만원이죠. 그렇게 해서 쇼브를 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서 해줘 해줘 내가 내기용품들 소개해 줄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재미난 게 나를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웬만한 아이온 하시는 분들이면 그래도 50%는 나를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다행이야. 중국분이 외국분이다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장국계까지 하면 얼마냐? 물어봐서 8만원이래요. 그래서 8만원은 좋다. 8만원을 하자. 그럼 현금 입금을 먼저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캐스트 다 끝나고 나서 입금해 주면 된다. 라고 얘기해서 아 오케이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44분 벨루스란으로 넘어오라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해서 벨루스란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로 동굴 입구로 가서 제 아이디를 갖춰줬더니 정령이 저를 파티로 줬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받고 정령이 저를 바로 소환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교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잖아.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얘네들만이 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뛰면 잡아요. 라고 써있죠. 뛰면 잡아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무슨 반인지 몰랐어. 뛰면 잡아요. 그래서 황케림만 계속 죽이면 어부이징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안 걸려요. 라고 자신께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걸릴지 안걸리지. 솔직히 만약에 어부이징이 걸린다면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분명히 어부이징 걸렸다고 오겠죠. 정지 목록에 제 2PD가 뜰텐데 우리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대는 아직 영상을 안 보여드렸어요. 어부이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은 안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파트 1 여기서 자르고요. 다음 영상 같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서운한가요? 아니죠? 바로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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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